아이고 제처럼 되고 싶어 울 없고 울었고 반에 반이라도 담았으면 난 좋겠어 It's a war It's a war 누군가와 날 비교한다는 게 너무 it's a war 하지마 하지마 그런 비교 따윈 의미 없잖아 그러지마 Stop it now 그냥 넌 지금 너의 길에 안정하기 싫지만 옆을 보게 되잖아 앞서간다고 먼저 가는 건 아냐 baby 참 멀리 오고 take your time 조급할 필요 없어 my baby 비교 따윈 하지마 천천히 달려도 괜찮아 나의 길을 따라 my life 두 번 더 내려놔 나만 보고 달려가 You ready? Let's go! Just stay in my lan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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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제서야 왔어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Yeah 네 네 여러분 실시간 앤선 팬미팅 IMCELUB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전 넘마스터시아입니다 Yeah 네 네 그리고 가요계 정상을 노리고 있는 괴물신인 아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흥분을 안하는데 너무 같이 춤을 추느라고요 네 춤을 너무 추느라고 좀 숨이 차는데요 마이페이스로 5개월만에 돌아온 스트레이키즈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네 하나 둘 시작업!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와우 한 분씩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네 저희 IMCELUB만의 특별한 인사법이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네 포인트 안무를 아 정말? 정말 그럼 설명해줘봐요 알아듣게끔 네 네 부담스럽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내가 한번 해보면 돼요 얼굴 빼개진다 자기 전개를 앞으로 나와가지고 포인트 안무를 치면서 하는데 대신 다른 멤버가 할 때 그 포인트 안무가 겹치면 안됩니다 Exactly 우리 한군은 무조건 통화에요 이렇게 IMCELUB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문화가 너무 기쁩니다 한군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겹치면 안되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친구가 포엣지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는 친구에 유리한거에요 누구부터 할까요? 저요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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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주세요 자기소개 하세요 하나 하나 안녕하세요 저는 서종 래퍼 한입니다 여기 있다고? 네 포인트 안무도 있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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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백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닌이 청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춤춘의 보상 비닌입니다 안녕하세요 슬피도 우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슬피도 우승입니다 네 어? 장빈입니다 나 이거 꼴찌 아니야? 어? 꼴찌? 자 와 그럼 슬립스가 마지막 꼴찌죠 네 아 그러면 아쉽게도 꼴찌니까 벌칙이 있어요 아 벌칙 근데 사실 벌칙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 가장 좋아하는 건데 오케이 어 귀여움미 3종 세트 예 네 파이팅 파이팅 누나가 하나 둘 셋 하면 귀여움이 하나 둘 셋 귀여운 표정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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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거보단 좀 야간 것 같지 않아? 이거 보단 잘할 수 있다 누구보단 잘할 수 있다 예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구 하나 둘 셋 오구 하나 둘 셋 한글자막 by 한효정